인터뷰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겠습니다. 경기 중에서도 이현승이라고 합니다. 아직 선수들끼리 아는 게 아니라 아직 포시리기 손톱까지 가는 것은 신인 선수입니다. 오늘 경기가 사실 홈에선은 첫 경기였고 원점에서 홈 경기를 먼저 뛰었습니다. 그 홈에선은 첫 경기 들어올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? 경기 굉장히 설렜던 것 같습니다. 예, 설레죠. 당연히 설레죠. 설렜던데 첫 경기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래요.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. 첫 경기 들어오면 꼭 하루 시험했던 플레이 어떤 선수에게 공을 줘야 되겠다는 많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? 민호 형한테 비 쏘고 싶어서 쐈는데 반반적으로 그렇죠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현승 선수로 홈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신경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홈이 그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. 신경을 선수가 잘 못해서 그런 식으로 팀에 들어와서 가장 그 사회 같은 게 좀 늦었던 선배 어떤 선배가 있을까요? 모든 선배들 중에 잘해주세요. 이 중에 다 잘 모르는데 그 중에 가장 진짜 이현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거라 상하 형은 같은 뼈 가지고 제일 잘해주시는 예, 박상하 선수로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기회가 나중에 왔을 때 이제 알겠습니다. 앞으로 잔드캐피탈팀에서 본인이 혹시 가능하다고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이기는 여기 계속 이기는 여기 그 결과들 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느라 생각됩니다. 앞으로 우리 이현승 선수 많이 믿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연기 한 번만 저희가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, 아기 시간 다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매일 연기 저희가 팬 여러분들과 맞은 연기 이렇게 하셨도록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보셔서 우리 선수에게 힘 많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. 또 한스템에 여기이시고 예, 안전한 기회하시고 다음 연기 내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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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성수요 잠깐만요. 예, 자, 다음주 수요일이죠? 예, 우리 캐드와 버제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. 우리 캐드 잡아냅시다.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자, 고맙습니다. 자, 문의인과 박각영 좀 보고 그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시호 선수, 일상 조심하세요. 아멘